아 여기 식인스타 케이 참가자분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노래연수 좀 했어요 야 이 특별한 게임기를 준비하셨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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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잡았다 토끼 오케이 일로와 일로와 자 우리집으로 가자 안녕 토끼야 오케이 아 이거 버글버글 하는군요 몇마리지 보자 한마리 두마리 세마리 네마리 다섯마리 여섯마리 일곱마리가 있네요 어 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양이 있는 학생들이 들어보는 게임 유튜브 은학TV 은학입니다 토끼잼다고 빠져가지고 인사를 너무 늦게 했네요 자 토끼가 벌써 일곱마리가 됐어요 어 이름을 치워줬는데 1토 2토 3토 4토 5토 6토 7토입니다 대충 지은거 같지만 기분탓이에요 저는 이제 토끼를 아홉마리까지 어 잡아서 넣어볼 생각입니다 정말 저 좁아 터진 우리에 많이도 들어가네요 어 아홉마리가 들어가면은 아홉번째 이름의 토끼는 9토가 되겠군요 자 일단 뭐 토끼도 토끼지만은 시난번에 어 더 포레스트 보스전 앞에서 네 튕겨버리는 바람에 엔딩까지 가지 못하고 오늘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도전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자 일단은 네 엔딩을 보러가면은 어 이제 조금 다시 못 온다고 하더라구요 게임이 끝나버려서 그 이외에 남은 컨텐츠들은 보스 잡은 이후에 좀 더 한두편 더 만들어서 해보도록 하죠 뭐야 또 잡혔어? 허어 8토야 안녕 하하하하 들어가겠지? 아 이제 안돼? 안돼 세상에 토끼가 7마리까지 밖에 안들어가다니 8토와 9토는 어떡하라고 토끼도 9토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보다 보스전에 가기에는 아이템이 부족한거 아닌가 싶을지도 모르겠는데 뭐 제가 볼때는 별로 부족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워낙 댓글에다가 보스전이 진짜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살짝 뭐 걱정이 되긴 한데 네 보스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하다가 뭐 죽어서 또 다시 해야되면은 그때 좀 더 준비를 하면 되겠구요 자 내려가보도록 할까요? 으쨰 이제 뭐 저번 시간에 열심히 내려가는 법을 익혀뒀기 때문에 내려가는거는 크게 문제가 없을겁니다 이쯤에서 네 똥 싸듯이 주저앉아가지고 어어어 어어 어어어 아 좋죠 아이핳 자연스럽게 자 그리고 여기 왼쪽에 이거를 걸고 으쨰 자 이렇게 살짝살짝 내려가줍니다 음 아 절벽을 내려가고 있는데 비가 오네요 음 비가 오면은 여기 바위 표면이 좀 미끄럽지 않으려나 이 아저씨는 정말 대단한거 같애요 어 이런 싸구리 도끼 하나 가지고 이런 높은 절벽을 내려가더니 정말 대단하네요 이제 보니까 바지까지 다 찢어져가지고 이거 뭐 거지가 따로 없는데 어 거의 다운거 같은데 벌써 다왔나? 물소리가 들리네요 어 좋아좋아좋아 아 저기 네 럭비 선수 친구들이 보이는군요 오늘도 어김없이 특훈을 하고 있습니다 어 잠시만 아 잘 내려왔네요 아 잠깐만 뭐야 어? 어? 저 헬리콥터 아닙니까? 아니 헬리콥터가 추가가 됐네? 그냥 이분들 무시하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저분은 잡아야겠는데? 왜냐면 헬리콥터가 있잖아요 맞추기 힘들겠는데? 빵야! 아 맞았다 이쪽으로 오세요 제가 그 헬리콥터를 조사해봐야 될 것 같아서 이쪽이에요 못오시네? 발사! 오 헬리콥터를 뛰어넘었어 대단하신 분이군요 이번에 폭탄 한번 어 던져드릴까요? 응 오케이 여기요 아 뭐야 피했어! 아니 이게 아저씨 이게 얼마짜린데 이 비싼거를 받으셔야지 응? 하나 더 드릴게요 어 뭐야 어디갔어? 저기요? 아니 폭탄이 땅으로 사라졌어! 아이 세상에 이거 정말 낭비가 심했군요 안타깝지만 그냥 이걸로 마무리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저씨 이거 맛있는거에요? 한번 맛보세요 핫소스 핫소스 진짜 뜨거운 핫소스 아 뭐야 비가와서 그런가? 야 오늘 이거 제대로 낭비하네 안되겠다 그냥 화살로 마무리합시다 네 아저씨 그냥 이거 드릴게요 음 오케이 화살을 회수합시다 그나저나 이게 웬 헬리콥터죠? 분명 지난번에 이런게 없었는데 어 야 이거를 보여주려고 일부러 날 튕기게 만들었구나 내가 엔딩보고 나면 더 안할까봐 아 이런 엄청난 배려 근데 헬리콥터만 덩그러니 있고 뭐 주변에 아무것도 없나요? 안에 사람도 안보이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 뭐야 이거 어? 뭐야 이거 마채테요? 와우 칼이네 오 얘 괜찮은데요? 마채테를 얻었네 이거랑 한번 비교해봅시다 카타나랑 카타나 속도 데미지 네 데미지가 4칸 조금 넘는데 요거는 어? 뭐야 거의 똑같잖아 거의 비슷하네요 여기 왔을때 이제 카타나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마채테를 준비한거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어 저기 저 마채테 테스트 좀 해보려고 하는데 도와주실 분 제가 그 1당도 드릴게요 도와주실 분 마채테 테스트 지원자 맞습니다 어 하실거면은 말씀하시라니까 행동이 앞서시는 분들이네 어 진정하세요 아저씨들이 이 마채테를 때리는게 아니라 어 제가 아저씨들을 때리는 건데 어 이분들이 네 뭔가 착각을 하고 계시네요 잠깐만 근데 왜 손이 빛이 나죠? 이분들 뭔가 기어세컨드 같은거 이렇게 웃었나? 업그레이드 되셨네 어 대단하신 분들이 대단하신 분들이 아유 귀여우셔 제가 아저씨들래 이렇게 어 두분 우정에 불을 질러드리죠 핫 핫 핫 핫 핫 핫 핫 이거 카타나랑 느낌 되게 비슷한데요? 어 굳이 카타나를 얻지 않고 이걸 그냥 바로 찾으러 오셔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러고 보니까 그보다 저쪽에 있는 문 그렇지 여기가 제가 지난번에는 네 보스전 가는 길인줄 알고 이쪽으로 안갔는데 이제 보니까 이쪽 이 싱크홀로 들어오기 위한 길이었나봐요 어 이쪽을 거꾸로 타고 올라가다보면은 여기로 들어오는 길을 알 수 있겠죠 근데 뭐 지금 내려왔으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핫 자 뭐 굳이 어 옹달샘의 물먹으론 이런 다른 분들은 네 어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음 저분 수영도 하시네 어 대단하신 분이에요 와우 오마이갓 아 나를 물속으로 빨리 들어가라고 잡소리 하지 말고 빨리 들어가라고 시청자분들 기다린다고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그냥 배려심이 깊으신 분이네 자 이번에는 에러가 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네 오케이 아이고 아이고 춥다 일단은 추우니까 불부터 좀 지피면서 가도록 하죠 자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길 좀 지나갈게요 별로 뭐 별다리 어이구 아이고 아니 이분이 길 좀 지나간다니까 자리세를 받으려고 하시네 자리세는 그렇게 받는게 아니에요 이런 무기정돈 있어야 자리세를 받으시죠 아이고 이거 포스전 가는 길이 역시나 아 험난하구만요 아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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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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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 옆에 친구를 때려줬구나 어 저를 구해주시려고 동료를 때려주셨네요 얼마나 매너 좋으신 분입니까 좋습니다 그럼 가면 쓰신 분만 살려드리고 네 이분들은 제가 처리를 하도록 하죠 가면 쓰신 분만 저를 구해주려고 했기 때문에 아이고 불이 꺼져버렸네 불을 밝힙시다 불은 우리 희망과 같은 것이죠 불을 밝히고 오케이 오우 배신하신 거예요 제가 살려드린다고 했는데 오모 우와 등반실력이 이거 뭐 엄청 이거 뭐 엄홍게 뺨치는데 대단하시네요 아저씨 등반가로 한번 데뷔해보시지 어우 저기 죄송한데 제가 지금 갈 길이 좀 멀어가지고 그러는데 빨리 그냥 누워계세요 네 누워계시는 게 몸이 좋을 거예요 아 제대로 온 것 같군요 네 아 힘들다 아이고 정말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도착 아 떼 탄 거 보소 아하하 자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그림도 확인하고 어 어디어디야 아이템 먹고 두두두두두두두 가자 워우 카페 물 한잔 마시고 어 여기서 아이템은 좀 챙겨가야겠네요 어 이런 회로보도 있으니까 폭탄도 만들어줄 겸 음료수도 하나 뽑아먹고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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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이다 지방이 안녕 허 지방이 컴 히어 여전히 어리석군요 아 맞아 여기 괴물 있었지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손에 뭐 이상한걸 들고 계시네 음 나오세요 저 여기까지 오느라고 좀 힘들었어요 네 빨리 지나갈게요 네 오우 지방이 오호호호 너희 서커스단 해도 되겠다 단체로 오케이 드디어 티미에게로 왔군요 티미야 나오렴 내가 널 데리러 왔어 이번엔 너의 이름을 기억한단다 티미야 아 이 장면을 또 봐야되다니 가슴이 아프구나 티미 이제 보니까 티셔츠가 정말 촌스럽구나 내가 너에게 이런 티셔츠를 입히다니 흐흐흐흐흐흐 미안하다 티미야 뭐 나무 나무 티셔츠 뭐야 저거 흐흐흐흐 더 보레스트 클라스 보소 아이 죄송해 티미야 내가 널 구해줄게 두번씩이나 널 이런데 들어있게 하다니 내가 나쁜놈이야 내가 컴퓨터를 좀 더 좋은걸 썼어야 되는데 흐흐 정신차려봐 좋았어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보스전을 오늘에야말로 클리어해줄게 여기 잠깐만 누워있어 어 으쌰 내가 너에게 좋지 못한 로봇을 사준것도 후회한단다 부디 일어나주렴 트랜스포머 사줄게 터닝맥 카드 사줄까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여기 식인스타 케이 참가자분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잘 지내셨어요? 부끄러워하시네 백스탭뭐야 하하하 문워크를 보여주시는거에요? 특별한 개인기를 준비하셨네 이번이야말로 제가 보스를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대디 영어 잘쓰네 이 영어 조기교육 이거 문제에 한글도 제대로 못쓰면서 무슨 영어부터 쓰고 있어 아빠를 써야지 아빠를 좋아 이쪽으로 가면 에러가 났었어 일로 가지마 아오케이 좋았어 통과한건가? 나이스 우와 야 여기 뭐 첨단시설이구만 여기 무슨 대강당같은 곳이네요 야 여기 뭐하는 곳일까? 어 뭐야 저기 뭐가있나? 계십니까? 어 어 뭐있네? 어어 뭐야 저기 오우 얘야 너 너 누구니? 어 웬 이벤트야 아 안움직여지네 저기요 얘야 너 여자애 같은데 옷을 그렇게 헐벗고 있으면 안되는데? 뭐야 손에는 뭐야 초콜릿인가? 니가 이 그림들을 그린거니? 아니? 야 니 초콜릿을 그렇게 많이 먹으면 얘가 다 썩는단다 초콜릿 아니야? 아니면 이거 뭐 홍삼인가? 야 너 홍삼 먹었어? 이 친구 홍삼을 먹었구나 홍삼이 맛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뭐야 뭐야 왜 삿대질이야 야 어른한테 그렇게 손가락 삿대질하면 못쓰는거야 아버지가 그렇게 갈치디? 왜이래 왜왜왜 노래하는거야? 어 뭐야 어 엄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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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삼부작용이 어 안돼 아니 뭐 제꺼 콩나무야 뭐야 이거 오 마이갓 하하하 우와 이래서 약자는 하 하 한의 오오! 야 소리 장난 아니다 이래서 여러분 약자는 한방에 어 한의사한테 backdrop을 제대로 받아야합니다 홍삼부작용 보수? 우와 세상에 우와 이거 어떻게 상대하는 거죠? 우와 우와 대박인데 이거? 받아라 슬탄 투척! 허! 그러니까 스낵 하나 먹고 으아앗 따하아 굿자아 오 온다 온다 오 하나 둘 셋 야 거기서 점프하게? 지방이잖아 에잇 지방이소왕까지 하네 애기가 애기를 낳고 있어요 큰일날 친구 고마라주 다 썼네 아이템 이거 어떡하나 아이템을 다 써버렸네 천천히 만듭시다 오케이 컴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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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타 2피를 보여주지 빵야 그렇지 지방이랑 같이 때리기 오케이 오케이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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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우 폭탄을 이런식으로 던졌어야 되는데 폭탄을 너무 허무하게 써버렸네요 와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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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인데? 너 반사신경이 아주 뛰어나구나 어 지방이다 이악! 오케이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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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발 진짜 크다 나도 어릴때 발이 커가지고 할머니가 분명 키가 많이 클걸 했는데 키가 크지 않았어 너도 키는 안 크고 이상하게 다리만 길었구나 다리가 너무 길어서 꺾여버렸네 이제 아이템이 마땅히 없는데 어 좋았어 이번에 활을 쓸 차례군 나의 주무기를 보여주지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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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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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와우 맞았니? 와우 장난아니에요 너 체력이 꽤 있구나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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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아하 뭐죠? 끝났니? 난 분명히 폭탄을 한 대도 못 맞췄는데 이거 너무 싱겁게 끝난거 아니야? 야 이거 뭐야 이거 대박이다 하하 야 이거 뭐 더덕인가 도라지인가? 야 너 무슨 약재를 어떻게 처방받은거야 이거 얘야 내가 올바른 한의사에게 데려다줄게 너는 태양인이니 태음인이니 소민이니 소양인이니 난 태음인인데 일단 이쪽으로 가자 아 뭐야 지방이가 살아있잖아 얘들아 지금 너희들을 상대해줄 시간이 없어 너희들끼리 놀고 있으렴 어 얘야 내가 어 티미를 소개시켜줄게 여기 내 아들 티미란다 니가 물론 뭐 약재를 잘못 먹어서 부작용이 생기긴 했지만 그건 티미한테 비밀로 해줄게 우리 티미는 여자친구가 필요해 니가 부활한다면 되지 않을까? 이 친구를 여기 넣을 수 있나? 어 어머나 아 얘 죽었구나 아 죽었어 너 살아있는 샘플이 필요하다는데 이건 뭐야 얘가 뭘 남기고 왔는데 어 뭐야 이 키카드는 이 키카드는 뭐죠? 너도 키카드를 하나 들고 있었구나 그러고 보니까 얘 등 뒤에 이제 보니까 수술자국 같은게 있네요 이 친구의 정체는 뭘까 여기로 할 수 있는 것 같다 투 세컨드 알티팩트 여기구나 오케이 고어 친구야 학생입니다 그래 넌 학생이지 좋았어 이쪽에는 뭐가 있을까요? 상당히 길 열심히 파놨네 공사한다고 힘들었고 얼떨깨를 본능적으로 아까 그 메간 크로스라는 아이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제가 처치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모든 원인은 약재를 잘못 처방받은 데 있습니다 모두 체질에 맞게 약재를 먹어야 되는데 부작용이 심했네요 내가 돌파리 의사를 찾아서 복수해줄게 이거 뭐야 오케이 여기는 뭘 놓는거지? 열리나? 요 나이근 도끼 녹슨 도끼 이거 가져가세요 아 열린당 아 뭐야 아이템 또 놔야되네 저기요 뭘 자꾸 이렇게 요구하십니까 제가 새로 얻은 마체테를 드릴게요 이 아이템 짱좀 저는 카타나가 있기 때문에 우와 좀 상당히 넓은 공간이 나왔어요 시체가 상당히 많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여기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뭐야 야 여기 무슨 뭐 아메리카노 테이크아웃컵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여기 뭐 단체로 뭐 커피 마셨어요? 여기는 또 커피 동호회가 있나보군요 야 이 더프레스트라는 게임에는 동호회가 진짜 많아요 어 뭐야 오 야 여기 또 좋은 곳이 나왔네요 문 열어주세요 이거 아직도 끼고 있어 흐흐 야 이거는 뭐 흔히 말하는 벽에 똥치난다는 얘기가 이런건가요? 우와 이건 도대체 무슨 일 있었길래 여기 이렇게 된거죠? 시체가 한두구가 아니잖아 이거 오우 세상에 어이구 머리도 이렇게 있으시고 어 어 길 정말 험난하네 어우 자네같은것도 이거 이거 뭐지 이거 캐리어인가? 캐리어입니까? 어떻게 하는거야 이거 열어봐 으흥 좋은거 있나? 아 뭐 다이너마이트가 그러면 다이너마이트를 한개도 안 썼네 다이너마이트가 그대로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를 어디 써야되나? 여기 다이너마이트를 써야되는 데가 있나요? 오우 아이고 도대체 어디야 여긴 후레쉬를 키고 합시다 음 이런 현대식 건물에서 촌스럽게 라이터를 켜고 있을 순 없지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안에서 오케이 이것도 키카드가 필요하네 삐빅 야 이거 우리 메간 크로스라는 친구가 준 어 이 키카드를 상당히 유용하게 잘 쓰고 있어요 티미의 여자친구가 될 줄 알았는데 안타깝게도 안됐구만 왓 오우 우와 아 뷰 보소? 뷰가 짱좋아요 여기 눈 오는 그 산이구나 야 이런 좋은 곳이 있었다니 팀이 이렇게 좋은 데서 살고 있었구만 아빠 혼자 이렇게 밖에 숲에 추운데 이거 원주민처럼 생활하게 하고 나도 좀 초대 좀 해주지 눈이 오고 있어요 저는 이런 날씨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음 여기 또 뭐한데야 계세요 아무도 안계세요 오우 뭐죠 이거? 어 뭔 소리야 왠 테이블이 왔다 어? 액티브요? 액티브 활성화하다? 뭘 활성화하자는 거죠? 잠깐만 주변에 책 같은 거 없나? 이야 여기 한눈에 다 보이네 어 저기 저 가운데 싱크홀도 보입니다 야 여기서 내가 저기 생고생하고 있는 걸 봤을텐데 집도 짓고 하는 거를 어? 여기서 구경만 했단 말이야 이렇게 좋은 데가 있으면서 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뭔지 모르겠지만 액티브 이 아저씨는 뭘 두리번 두리번 걸고 있는 걸까요? 이거 눌러도 되나? 어? 눌렀네 이게 터치스크린이라는 거 어떻게 하는 거지? 어 뭐야? 어 뭔 소리야? 어 저거 뭐지? 어니? 저게 뭐죠? 오우? 왓더 뭔 소리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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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 소리? 아니? 왓더 어허 어허 어니? 비행기가? 야 저 비행기를 타고 도망을 가야지 사람아 저 비행기를 지금 추락시킨 거야? 1년 후요? 갑자기 웬 뜬금없이 1년 후 1년 후까지 살아있어서 다행이네 1년 후 어떻게 됐을까? 수염이 많이 살았겠지? 멋진 건물을 지었나? 여기로 친구 뭐? TV 스타? 아니? 야야야 뭐야 아니? 아니 저기 이거 뭔 상황이야 이거 마치 내가 만들었던 탈출 맥 원주민이 되다 하고 상당히 비슷한 느낌으로 끝나는 것 같은데? 팀이 왜 이래? 표정이 왜 이래? 팀이 약간 병 있는 것 같아요 팀이 막 손도 부들부들하고 얼굴도 막 일 걸어지는데? 저 책은 비행기 사고에서 레스크도 구조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건 모돈 도끼구만 여러분 이 모돈 도끼가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나무를 3번만에 써줄 수 있죠? 아 이거 뭐야? 아 도끼 성능을 테스트하는 거야? 어? 이 도끼를 팔아먹으러 나왔구나 이 좋은 도끼가 이 도끼가 단돈 19,900원 제가 숲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다 이 모돈 도끼 덕분이죠 한번 테스트해볼까? 가자 팀이야 아 팀이 자꾸 얼굴이 팀이 얼굴을 네 일그러뜨리는데요 팀이가 장이가 생겼나봐 이건 뭡니까? 아 그렇지 여러분 이 모돈 도끼를 소개합니다 자 제가 한번 써볼게요 뭐야 잘 안되잖아 왜 나무가 안짤려 아 이러면 방송 망하는데 뭐죠 뭐죠 뭐죠? 뭐지? 아니 설마? 이 도끼로 설마? 이것은 나무를 썰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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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 아니 팀이야 너도 혹시 그 보약을 나눠 먹었니? 아빠가 아무거나 먹지 말랬잖아 더 포레스트 도끼로